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현재시간 6시 51분입니다 자 저희 종가방 오늘 또 말씀 안드릴수 같죠 오늘 종가방에서 정말 또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하이드로 리듐입니다 하이드로 리듐 하이드로 리듐이구요 자 제가 이거 종가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급등주를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놓자는거에요 이거 언제 샀냐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11월 2일날 샀어요 11월 2일날 하이드로 리튬을 종가 배팅해갖고 저희가 들어갔구요 이때 당시 가격이 15,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났습니까 벌써 15% 이상 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상한가에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뭐 상한가에 팔리진 않았어요 일단 50%는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16,800원에 50% 걸어두고 또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도 넣었죠 17,500원에 또 50% 이게 이 때네요 11월 4일 자 오늘입니다 오늘 11월 10일 17,500원에 걸어놓으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18,000원에 전부 다 상한가에 걸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종가반이에요 종가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가반에 들어오시면요 수익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하이드로리듐 미래나노테 이거는 저희가 오늘 단탑으로 드렸던 종목이구요 이런식으로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자는 겁니다 미리 미리 사는거 쉽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말그대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3시 29분에 제가 알려주는대로 미리 매수 매도를 다 걸어놓는거에요 걸어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가라는건요 정말 쉽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이 다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만 좋은 종목을 주도 전문가들이 줘도 못 따라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종가가 왜 좋냐면요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고 시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좋다는거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장중에 종목을 사면 새가슴인 분들은 엄청 힘들어해요 새가슴인 분들 오르면 올라도 문제고 떨어지면 떨어지도 문제고 그런데 종가는요 내가 사고 장이 끝나버려요 머릿속에 하얘질 필요가 없는거에요 내가 종목을 사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종료가 돼요 장이 종료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쫄을 필요도 없고 다음날에 제가 걸어놓으라는 가격에 걸어놓기만 하면 끝난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종가를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물론 짜릿하기는 단타가 짜릿합니다 단타같은 경우에는요 이런식으로 장중에 장중에 손저가 잡고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구요 오늘 테린포장 2,990원 이하 매수 2시 45분에 여러분들 2시 45분에 단타친다는 전문가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제 손에 장 찍습니다 아니 있으면 진짜 데리고 와보세요 네 데리고 와보세요 급등주 테린포장 2,990원 이하 매수 2시 45분에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2시 45분에 단타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회원님 총 맞아놨어요 물어볼 겁니다 자 이거는 차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차트 분명히 파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테린포장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갔습니까 거의 6% 7% 10%까지 갔습니다 오늘 테린포장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제가 커피 쏘어드린다 했어요 테린포장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할 때 물론 저도 실패한 거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이 친구가 제대로 차트를 볼 줄 아는지 재료 분석을 잘 하는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시 40분에 단타치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회원한테 추천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오시면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들어갔죠 어제가 며칠입니까 11월 9일 어제 종가 미코 들어갔어요 미코 오늘 깔끔하게 다 팔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 가격이 1450원이죠 거의 8%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대 정확하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그것만 잘 봐주시면 돼요 알람 맞춰놓고 3시 15분부터 알람 맞춰놓고 그 시기 때 잘 보시고 장이 종료되면 그냥 그걸로 종료 걱정이 없는거지 내가 사고 끝나버리니까 걱정은 제가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지금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도 드리고 카카오톡방 초대도 해드립니다 해드리니까요 빠르게 연락주세요 빠르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수익 엄청나게 났습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수익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엄청나게 났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면 절실하다 나는 종가로 진짜 한번 해보겠다 시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 아침에 바빠서 못하지만 3시 29분에는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배팅만 요청하시면 여기서 단타도 같이 진행하니까요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